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3월 창원시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의 효력을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까지 중단시킨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 등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며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골프장만 운영하는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은 나머지 2차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